다행히 흔들면서 양고기 마시는asion 기다려 봐 양고기 양고기 마시는asion 기다려 봐 뭐지? 비닐을 잘부싸줬는데 가루밍이 없어서 응? 누나의 냄새 맡아보면 괜찮아? 누나 이거 못먹고 싹 다했지 이렇게 한 번 더 먹었는데 너의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시원한 맛은 없어서 시원한 맛은 모르겠다고 자, 이제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좀 더 먹기 위해 다 먹으면 좋겠어요 잘 먹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모은피맛 abbiamo 그릇에 지금 사진 찍는 거지? 이 영상 잠깐만 보여줄까? 벌써 이렇게 다 먹었어? 아, 맛있어 맛있어 아,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